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포도가 잘 열려가지고 마지막 익을 때가 되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햇빛을 며칠 더 받느냐가 아닙니다 몇 시간 더 받느냐에 따라서 그 당도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될 수만 있으면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당도를 높여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 우기가 따라오거든요 이슬랄의 우기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우기가 따라와 버리면 조금 기다리다가 비바람이 몰아쳐버리면 포도 몽사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포도를 따자니 당도가 낮아서 안 되겠고 좀 기다렸다가 따자니 비가 오면 다 망치겠고 그러니까 아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언제 딸까 하다가 이제다 생각하면 온통 빨리 포도를 따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인이 일꾼으로 구해서 너도 가서 일하라 한 내용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영혼 출수도 이렇게 급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은 아침 1시, 일찍,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할 시간인데 너도 가서 포도에 가서 일해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바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의 왕국은 이 땅의 경제적인 논리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육적인 시각이 아니고 영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경제적인 논리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일을 한다면 일하는 시간만큼 노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의 원리로 있다는 겁니다 은혜, 어떤 자격, 공로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그저 은혜로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불평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은혜의 원리가 부당한 사람은 내가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 오늘도 내가 이 은혜의 원리가 부당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 자격, 내 공로 이걸 자꾸 나는 일찍 왔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요, 마지막 한 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너무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로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의 경고의 말씀이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앞에 19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리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열두 자 최고 높은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이냐면 19장 3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맞으면 19장 3절에 이 말씀했는데도요 오늘 본문의 20장에도 똑같이 16절에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9장에 제자들에게 경고해 말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열두 제자로 최초의 제자로 입문했는데 이건 특권을 받았지만 나중 온 사람 너희가 먼저 왔다 해서 나중될 수 있다 이러면서 어떤 자기 권리 영광을 앞서우지 말라 이걸 말하면서 20장에서 19장 내용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말씀이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먼저 보았다 내가 기득권이 있다 그걸 주장하지 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준 경고가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연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왔으면 유년 시절이죠 또 정오에 왔으면 청년, 장년 시기죠 또 이제 해가 넘어가는 시기, 노년의 시기가 되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다 기회를 줬고 사랑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나 노년층이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다 특별히 지금 하오 다섯 시에 부른받은 사람 오늘 마지막 때 우리들이 지금 하오 다섯 시 인생이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이 긍일이 풍성한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지우는데 하나님이 본 것은 뭐였냐면 바로 얼마나 일을 열심히 중심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 중심 어떤 효과 생산 이거 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 중심에 내가 봉사하더라도 짝게 하더라도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중요한 중심의 메시지는 바로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고자 하는 전적인 목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일하는 그 마음 정신이 어디 있느냐 오늘 얘기 품꾼의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먼저 온 자는 주인과 계약 관계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로 얼마 받기로 했다 얼마 받기로 했다는 그 노임을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주인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사랑 그것이 아니고 내가 몇 분짜리를 와서 일했다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좀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임을 많이 더 주어야 된다는 그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일해도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공로를 세웠는데 내가 이만큼 그래도 교회에서 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좀 섭섭한데 그때부터는 섬김의 기쁨이 사라질 거예요 신양산의 감격이 없어질 거예요 누구나 이건 다 찾아올 수 있는 건데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전해온 내용이 보면 이 다이노왕은 자기 기도실에다가 항상 자기 목동 시절에 입었던 의상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왕인데 내가 목동에 초라한 누더기 같은 곳을 항상 걸어놓고 그걸 보고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다이노왕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대 주 요하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렇게 은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목동 출신여요 나는 천민여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왜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자기 근본의 자기 기본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했기 때문에 훌륭한 다이세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실은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써줄 사람이 없었다겠어요 오늘 그들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뭘 자학이 있습니까? 우리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보금을 주셨어요 사도의원의 제자로 이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갑이 체포돼서 총독 앞에 끌려갔습니다 자 예수를 부인하라 살려주겠다 그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나의 왕을 배신하겠소? 그래서 이제 화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폴리갑이 여러분 다 준비되었습니까? 이제 나를 태우시오 잠시 타다 꺼질 불을 내가 두려워하겠소 어서 할 일 하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순교자의 반엘까지 세워주시니 웬 은혜입니까?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불길이 폴리갑에 오지 않습니다 장작에 타는 불길이 폴리갑 주위에는 불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군병이 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폴리갑의 그 순교 기념 교회 천장에 불난서 유명한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림을 그렸다는데요 어떻게 그랬냐면 그 근사가 칼을 들고 찌른 뒤에 포송줄에 묶인 자기 화가 레이몽 페레가 자기를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폴리갑의 순교는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 구원은 은혜로 소문을 주셨지만 이 보금이 나에게까지 오기까지는 이렇게 순교의 피뿌리 물린 사람 수많은 노고와 고통에 의해서 오늘 내가 됐다는 그것을 나타낸 뜻이라는 것이죠 보금의 빚진자의 마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빚진자다 빚진자라고 하면 교만할 것이고 방종할 것이 없어요 내가 아니라 보금의 빚진자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된 자, 나중인 자 나중인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 하오 5시에 부르면 1시간 일한 사람의 그 모습은 또 어떻게 나타났냐면 주인과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관계입니다 은혜관계 그가 원했던 것은 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회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점심 전력으로 일을 죽을둥 살둥 죽을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봤을 때 일하면서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불러주신 게 감사 감격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에 이것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는 불평을 했습니다 더 발들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몸값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회 각자에서 보세요 자기 몸값을 얼마나 키운지 나는 이만큼 자격이 있다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다 자기 가치를 크게 하려고 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뭡니까? 몸값을 낮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근본적으로 천국이 안을 비운 데 천국은 한마디 뭐냐면 하나님의 내 안에 임재 통치, 연합, 동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고 그런데 은혜는 성령의 물은 낮은 곳을 이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내 마음을 비운 것에 임재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시간 일하고 한 대나라를 받은 사람 그때 그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뜻하지 않는 큰 대우를 받고 과분해서 몸둘바를 보는 이 망가지 자기 몸값이 너무나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현실과 경쟁평이 내가 내 자신의 내 몸값에 한 시간 이런 것에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과분하다는 거예요 몸값을 키우는 경쟁에서 이 사람은 자기를 가장 낮추고 있는 거예요 하루 품삭이 안 되는 애인데 난 한 시간인데 이렇게 주었다는 것에 너무 항공무조 감사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바로 사도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딱 은혜의 큰 빛을 받으시고 나면 자기의 실상을 내 모습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추한 모습을 너무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 당시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발견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쓰레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다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래서 자기 몸값은 난 죄인 중에 개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에 매를 맞고도 감사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얘기입니까? 저와 이름이 어떤 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악에서 영원히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받을 마땅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로 사주시고 내 아들이나 딸이나 불러주시니 이 놀라운 사랑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감사 찬양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내 모든 상황이 주어진 것 과분하다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 십자가 낮은 자리 그것이 나를 가장 낮게 쳐주는 자리예요 실제 이것이 내 몸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몸값 바로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창에 찔려 죽어야 마땅할 그 자리가 실제 하나님이 정산하신 내 몸값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생각한다면 주님 십자가 못 받게 죽을 때 나도 그때 같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감당한 것이 십자가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죽은 그 곳 나도 그 곳에 같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렇단다면 내 몸값은 가장 낮은 그 지옥의 행보를 받아야 할 그 고통의 자리가 원래 근본 뿌리가 내가 거기서 출생했고 거기서 살아났고 거기서 생명한 그 자리가 내가 기본이 바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값을 자기 가치로 갖고 있는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서 발가벗겨 죽임을 마땅한 몸값 갖고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내 행위로는 지옥과에 마땅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형편 내 모든 것이 그냥 과분합니다 얼마나 과분하고 감사한지 모든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은혜고 감사, 감격, 기쁨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그래서 이제 사형 언도받고 그날 내가 사형을 당해 이제 끌려갑니다 몇 분 후에는 내가 완전히 사형을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세상을 보라보고 하면서 내가 죽기 싫어서 가족도 생각이 나고 막 이런 그 순간에 바로 한순간에 사면 석방이다 대통령이 툭 싸워왔어요 용서했다 집으로 가 그 순간 감격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가 사형 안 받고 내 사랑을 쳐다보고 집에 가서 살아가? 행복하게? 다 용서했어? 너무 좋아서 뛰어와서 집에 와볼게요 방이 어지러졌네 방이 어지러졌다고 성질래? 아내가 나한테 함불로 대답하네 아 말투 가요? 그래? 그래 싸울 사람 믿겠어요? 아이고 내가 사는 것만 해서 감사감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와서 너무 내가 살았구나 다시 집어보기도 하고 내가 살았네 아 내가 살았네 왜요? 내 위치가 내 위치가 무슨대에 해방하셨던 그 기쁨 그런데 우리는 영을 치욕 이 땅에 사형 감옥이 아니고 이 영을 치욕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가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랬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고 자녀들 이 복된 기쁨 이 감격만 있단다면 무엇이 원망하고 무엇이 짜증날 거 있겠습니까? 나를 받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되게 과분한 거예요 직장생활은 과분하고 인간과 가족관계도 과분하고요 내가 아내도 너무나 나한테 과분한 아내의 아들 내 남편이 너무 과분해 내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해도 내 새끼 그래도 있는 것만도 그냥 과분해 모두가 너무 과분해요 원인은 똑같은 환경인데 마음이 나를 낮추면 내가 더 낮아지면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면 내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천국이 되더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말 서울로 신학교 가가지고 교육전사나 얻어보기 위해서 이곳지우 저곳지우 아무 데도 저를 써주는 이유가 없어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 없이 방에서 개척을 했어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놓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를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의 가장 귀한 분이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 성도를 내가 모시고 목해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서 항상 정말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내 몸값이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를 한번 내려가 보세요 모든 게 과부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온 자들이 하나 줬다고 불평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아침 일찍 온 사람도 가서 일하라니까 아이고 나를 불러준 거 감사해 깊어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써준 것만 해도 장터에 놀고 있는 신부인데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만일에 안 불러줬으면 이제 자기가 처자식을 먹여설려야 되는데 늦게 허기진 배를 안고 자기를 기다리는 자식 쳐다보고 빈손을 어떻게 가요 제 중학교 때만 해도요 택시가 그때는 별로 없는 때예요 딱 차에 내리면 그때 쌀 김치도 가리 갖고 내려오면 그냥 지게꾼들이 우르르 서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날 공치는 날은 국수 한 봉 사갖고가 집에 가서 처자식 먹여야 되는데 밤새 굶고 그런 시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써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감격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초심이 잘 변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감사감격 했다가도 또 마음이 좀 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우랑이 참 겸손했더라고요 처음에 아버지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 선자를 만나서 기름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숙부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6절에 말하기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되다고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이름은 과하지 아니하니라 나라의 이름 사무엘 선자한테 기름붐 왕 됐다는 것을 말 안 했어요 입이 묵어야 돼요 그때 중요한 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그런 사람이고 또 제비가 뽑혀있어요 왕으로 그때 보니까 그가 10장 22절에 숨었어요 여호와께서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니까 여호와께서 내 마실 때 그가 행구사에 숨었느니라 왕으로 뽑혀있으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또 막 숨고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또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니까 어떤 비류가 아래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며 애물을 드리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가 뭐 왕이냐 하고 이렇게 해도 잠잠하게 그냥 넘어갔어요 굉장히 그릇도 크고 높잖아요 그런 훌륭한 사울이 어떻게 다이 쫓아다니면서 일평생 망한 인생이 됐습니까 인기가 다이 되게 가니까 하나님 왕국 건설이 아니고 자기 나라 왕국 건설 자기 후계자 연하단이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이술 죽이려고 시계 질투하다가 그 인생은 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랬다는 겁니다 원수가 사단이 아니고 다이시되고 말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계속했더라면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또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앞눈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도망갔어요 이제 예루살렘 살도 못하고 아버지도 못 만나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용서해 주고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줬을 때 압살롬이 너무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만나준 것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때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왕자를 뺏어보려고 칼 들고 아버지 쫓아다녔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요 육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 참 사우랑 앞사람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그 기질이 그 못된 성품이 그 못된 속성이 육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지 아십니까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자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이런 악한 기운이 꿈틀고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므로 시사의 원수는 죄여 육신의 소욕이여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신앙성하는 뭔가 말씀의 금으로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부서뜨려서 내매를 변화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첫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어제 죽었는데 오늘 또 날마다 죽지 않으려면 옛 성품이 또 가래쯤 올라와서 내 영혼을 삼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레오나의 다빈치 유명한 화가죠 예수님과 열두 제자 초성화를 그리게 됐는데 예수님 모델을 처음에 그릴 때 어느 교회에 성가대 가서 아주 참 은혜롭고 얼굴이 빛이 난 청년을 예수님 모델로 다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몇 년 후에 가로운 유다를 그렸는데 누구를 그릴까 감옥에 가가지고 아주 흉악한 죄수를 그림을 그렸는데 그 죄수가 눈물을 주르면서 선생님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왜요 몇 년 전에 저를 예수님 모델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제가 가로운 유다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성령 떠나면 이 흙덩어리 인간은 다 굳어지게 있고 만황하고 무디게 돼 있어요 나중심 이기주의인 삶 세속적인 저속적인 그 삶 그런 삶은 영이 약하고 낮은 수준의 사람일수록 쉽게 사단의 도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시로 성령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교제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완악하고 세속화되고 어둠의 영에 공격받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묵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핵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인간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왜 다시 강조한대요 은혜의 하나입니다 사랑의 하나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그 사랑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신지 얼마나 귀한 존재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해 너는 사랑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기 와서 보혈 찬송 부르고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해 사랑받는 존재해 아름다운 복된 존재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그릇인데요 그래서 그릇만큼 또 됩니다 믿음이 커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 플러스 믿음 여기서 하나의 기적과 역사가 물론 축복이 오게 되는데 문제는 은혜의 사랑을 주어도 받은 그릇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반응이 다섯 딸한테 두 딸한테 받은 자는 즉시 가서 남겼습니다 한 딸한테 받은 자는 그대로 숨겨놨는데 여기서 뭐 차이 있는가 다섯 둘 반 사람은 은혜 받아서 기뻐서 좋아서 억지가 아니라 행복해서 가서 막 예수님 전해고 복음 전해고 이랬다는 것이고 한 딸한테 받은 사람 뭐라고 하는 사람 어찌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고 안아간 사람이고 무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정적인 소극적인 사람이 버림받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 것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은혜가 왔는데도 헛되서 흘러가는 물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수고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수고해서 이런 것도 은혜라고 마지막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결산을 마칠 날이 오게 될 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한마디 무슨 말 할까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있는 여러분들이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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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